이러면서 또 같이 하나 더 이 조폭과 요리되어 있는 증거다 하고 하나 더 제시한 게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옆에 서 있고 자기가 이재명 지사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폭한테 완전히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봐라. 이러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자가 묻습니다. 저 사람 조폭인 거 확인하셨습니까? 누구죠? 누군지는 전 모르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 어떻게 조폭인지 압니까? 보세요. 조폭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갖다 찾아서 드렸습니다. 누리꾼들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영어 강사예요. 너 영어 강사를 조폭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질래? 변호사가? 이러면서 변호사라는 직함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장영하? 저분은 변호사는 걸어놓고 사실상 출마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요. 직업 출마인인 것 같은데. 직업 정치인입니다. 사실은. 이따가 정체를 확인시켜드릴게요. 김부선 변호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가로세로 연구소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재명 저격수다 이러고 지 스스로. 아무도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맞춰서 이재명과 측근들 국제막폐파 출신 어깨짓고 팔짱 찍고 과거 사진이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야 은수미도 찍었다. 야 안민석도 찍었다. 이걸 다 조선일보가 왜 조선일보가 캠프입니까? 아 저 사진은 이재이 스튜디오 아닙니까? 이재이 스튜디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이 스튜디오에도 예전에 마포에 있었던 거. 마포에 술집이랑 붙어있었을 때. 그런데 이때도 조폭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여기 조폭이랑 같이 새벽시장에서 시장님 옆에 경원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2016년에 단식 투쟁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굴들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일부러 불러처리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있죠. 다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그때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사진 찍은 것도 수두룩백백입니다. 그건 왜 안 올리냐 조선일보. 니네들 이렇게 선거 개입할래 계속? 대놓고 이러고 있어요. 경향신문이 그나마 국감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 조작 국민의힘 공모 제보까지 나왔어요. 이 사진 다시 한 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2018년 여기는 11월 21일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올린 날이 11월 21일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보면 명함이 있습니다. 이 명함이 롯데라운지바라고 하는 것의 대표라고 하는 명함인데 그 롯데라운지바가 2018년 8월 4일에 개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찍을 수 없는 사진이 되는 거죠. 네. 2018년 8월 4일 이전에는 찍지를 못해요. 이 사진을. 그게 다 밝혀졌어. 그런데 그거를 기사화하고 있는 데는 단 한 곳도 없더라. 심지어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던데. 그 얘기를 김어준이 했는데. 이거 김어준이 얘기를 했으면 진중권과 김어준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중권의 말은 머리를 올려주면서.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거 머리 올려주면서. 김어준의 말은 보도를 갖다 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물증으로 확인시켜줬잖아. 아무도 기자들이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을 때. 김어준 혼자서 여기다 전화 돌려봤어. 그리고 취재를 해가지고 입증을 했다고. 8월 4일 이전에는 카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라운지바가 됐고. 그러면 이걸 누구 이름으로 임대를 했느냐. 아버지 박용승 이름으로 임대했다는 거까지 다 밝혀냈어. 전화 한 통화로 30분 만에.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김성현 소장님. 정상적이라면 이런 거를 아직까지 흔드는 기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건 논란으로 다룰 때는 아니죠. 그래서 한겨레신문도 거짓말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중앙일보가 논란으로 보도를 했고. 언론사에 따라서 취향마다 맞춰서 갔는데요. 여하튼 이런 정도 팩트체크가 됐으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보도를 내법도 한데 조폭력이 워낙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몰아가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 쌓이면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금방 주저앉게 되죠.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까 하고요.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진술서라고 낸 거 텍스트로 친 겁니다. 거기 보면 주민번호가 900228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2년을 핵심 조직은 행동대장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고2때부터 해야죠. 고2때부터 행동대장이었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논의 말하지만? 그래서 변호사답게 행동대장 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글로 물러난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다 얘기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조폭 멤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주변에 조폭 친구가 있는 주변에 껄렁한 인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동대원 정도로는 얘기해 줄 수 있는지 모른다라고까지는 경찰이 한 발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7년에 창고자라와 같이 수원고공 광수대에 45명 국제파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 데 협조했다는 거예요. 행동대원인데 말단 행동대원인데 위에 보스들을 전부 다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45명이 일망타진됐대 2017년에. 네. 저런 얘기를 다 보면 과장이겠죠. 저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본인도 다른 건으로 잡혀들어가서 마피아와 관련된 건을 한두 과정 정도 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크게 아니라 전혀 신뢰할 부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2017년에 배신을 해서 조직을 배신해서 2017년에 조직원들이 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 8월 4일에 보여준 그 돈을 어떻게 뇌물로 줬다는 거죠? 저 사람 주장들은 이미 그때는 조직원이 아니고. 아니잖아. 조직원을 괴멸시킨 상태인데요. 조직원을 괴멸시켰는데 무슨 조직원이야. 행동대장이 어디서 나왔다. 보스가 다 잡혀왔는데 2017년에. 그런데 왜 기자들은 이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재명이 돈 줬다는 건 가짜 정보라고 여당이 얘기하니까 박철민이 다시 진술서를 써서 확실히 전달했다. 이재명과 차도 마셨다. 이러면서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건 김용판이 얘기한 거예요. 2015년쯤에 이 지사에게 2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형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형금 뭉치 사진이 2018년에 찍은 거였잖아요. 그럼 20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들통이라니까 갑자기 박 씨가 등장해서 진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걸 조선일보가 그대로 적어줘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사진 빼주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전에 형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2억을 금호아파트 벤치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 쓰는 여성이 이 질을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OK 확인하고 갔다. 2018년에 돈 줬다고 바꿨어 말을.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 구치소에서 받았대. 보세요. 2018년 4월쯤 이준석이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래요. 말은 그렇게 하고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요. 4월에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6월에 건넸고 8월에 사진을 공개했는지 찍었는지 했고 하다는 명함은 8월 4일 이후에 명함은 8월 4일 이후에 명함. 화를 가라앉히고 지상파 톤으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는 참 이상하네요. 구치소의 모든 대화는 녹취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저런 범죄 사실이 만약에 저게 실제로 있다면 지금 당장 구치소 2018년에 기록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준석은 박철민을 고소했어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2017년에 조직을 와해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구치소에서. 그 사람을 그다음에 불러서 이재명 지사 네가 가까우니까 너가 이 역을 전달해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인 거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본인이 만약에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치소에 있는데 내가 직접 전달하지 못해. 그런데 구치소에는 어떻게 알고 또 이재명 지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뭐 하여튼 질문할 거는 박국희 기자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만 보자고요. 본인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을 부릅니까? 구치소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냥 나와가지고 그 새끼를 갖다가 그 애를 갖다가 그냥 아우 진짜 이래버릴 텐데 내가 진짜 조폭이라면. 실제로 조직폭력배로서 배신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사적인 보복을 했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때 저렇게 불러서 그것도 4월에 얘기를 하고 돈을 마련해달라는데 두 달이나 걸리고. 6월이라는 건 2018년 6월이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잖아요. 선거가 한참 진행될 때 무슨 돈이 필요해요? 이미 후원금이나 이런 거 다 들어왔을 텐데. 이 사람들의 로직대로 하면 선거식이 필요한 검은 돈인 불법적인 자금을 자기들이 만들어줬다라고 사건을 키우고 싶은 거겠죠.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안 쓰십니까? 박국희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진짜. 목격자 및 관련자 녹지자료도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빨리 까세요. 없으면 형을 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을 인용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기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이런 명예훼손을 해도. 걸리죠. 걸리죠. 무조건 걸리죠. 무조건 걸립니다. 이건 안 걸릴 수가 없어서요. 이 정도 했으면 변호사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국희 우리 고발합시다. 시민사회단체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세행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박철민과 장영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냐. 박철민 이런 사람입니다. 장영아 이런 사람이에요. 기자회견은 누구랑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박인복.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여기 전체 화면으로 글을 보세요. 여기 자막을 한번 보세요. 아 다른 채널이라서. 이게 바른미대량 채널이니까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저는 김용환 의원님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여기 장영아 변호사님도 처음 뵌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의 욕설 사건과 강제 입원 사건을 폭론답시고 지내들이 한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특위 위원장인 저도 이 박인복 여사님을 여기 와서 국회에 와서 처음 얼굴 봤고요. 저 김용환 후보입니다. 아마 여기서 처음 본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한 시간 전에 봤다. 처음 만났고 통화만 하셨고 했는데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요. 아까 오기 전에 선택한다고 잠깐 통화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분들끼리 모여 있는데 장영아 변호사가 200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하고 성남시장 자리를 놓고 다퉜던 사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당직으로 옮겨서 또 나왔습니다. 그 뒤로 민주당이랑 잘 안 되니까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서 나왔다가 선거에서 계속 도전하는 직업 출마인이신 분인데 이재명 지사하고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본인이 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딴 데는 말 안 하고요.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에 단독 출연을 막 하셨습니다. 그것도 강용석이랑 같이. 그리고 김부선 변호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서야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저게 사실일 것 같으면 굉장한 이슈잖아요. 특별 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파봐야 될 텐데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를 보고 모를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이렇게 뛰고 있죠. 이렇게 조폭과 관련해서 계속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너희들 다 기다려라. 각오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인터넷 안에서 또 댓글로 이런 거 퍼뜨리는 인간들 전부 다 캡처해놓으세요. 다 캡처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캠프로 보내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다 보내주십시오. 제가 캠프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캠프가 없으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진짜 정말 범죄자들은 그냥 뿌리를 뽑읍시다. 자 이번 길.